주식 부담 거래 급증 금감은 조사권 강화로 대응해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수사하는 특별 사법경찰의 규모와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27일 내놨다. 주식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나 이 정도 조처로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이 국내의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권한과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사경은 증권선문위원회 위원장이 신속이첩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 중 검찰이 배정한 사건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내 조직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2019년 7월 16명의 인원으로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특사경 인원을 31명으로 2배 늘리고 직무범위도 증선위 의결로 검찰에 고발 통보한 사건과 자체 내사 뒤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확대한다. 문제는 이런 정도의 특사경 확대로는 커져가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투자자 예탁금은 2019년말 27조원에서 올해 3분기에 68조원으로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같은 기간 2,900만개에서 5,200만개로 늘었다. 주식 리딩방 관련 민원피해는 같은 기간 1,138건에서 2,31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겨나 특사경이 아닌 금감원 조사국은 디지털 포렌식 권한은 물론 현장조사 권한권조차 없는 실장이다. 작전세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자들을 우렁하는데 정작 금감원은 이들의 휴대전화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상장사 대주주와 경영진 등의 과장 허위공사와 공시와 내부적 거래가 불공정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매우 약하다. 마침 이재명 더불어민당 대선후부가 주식시장 개혁 방안을, 유성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유보는 대주주 경영진과 내부거래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의 강화와 조사 수사 능력 확충을, 윤 후보는 증권 범죄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들도 선거 전에는 자본시장 투명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 출범되는 흐지부지된 게 다반사였다. 후보 시절에만 주식 불공정 거래 근절을 약속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